선생님, 그 토킹 미러라고 거울이랑 대화하는 그런 게 있는데 고르고 한번 해보시겠습니다, 그거 재밌는데 그거. 선생님, 주무십니까, 선생님? 해봐. 해보겠습니다, 선생님. 거울아, 거울아. 나 볼만하니? 너무 예뻐요. 너무 예뻐요.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우십니다.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우십니다. 아이고, 거짓말도 폭도하네. 저는 거짓말은 안 치는데요. 얼굴이 늙어서 방송 나가기도 창피해요. 특별히 쓰시는 화장품이나 나만의 그런 미용 아이템이 있으십니까? 아니야. 깨끗이 자주자주 씻고 4,500원짜리 알로에 바르고 그럼 끝이야. 그러면 혹시 머리는 왜 올리시는 겁니까? 내 머리는 할렐루야 머리야. 할렐루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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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